인천시가 지난 7월 17일 강화군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연수구에 두 번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연수구에서 말라리아 군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군집 사례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 내에서 환자 2명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환자 거주제 사이에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입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천시는 연수구에서 군집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자 발생 지역 모기 서식 환경 조사와 거주지 점검, 위험 요긴 확인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